네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보루인 우리 에스더 기도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또 같이 온라인에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에스더 기도회는 저와 생명운동을 함께 하시는 우리 이영희 교수님이 계시고 또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중심이 되시는 이기복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자주 온라인 기도회도 참여를 하고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태아가 살아야 여성이 산다라는 주제로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말씀인데 제게는 이 말씀이 제 삶의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태아 생명 보호 그리고 낙태 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조금 짧게 간증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8년 전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48년 전 그러니까 72년에 제가 19살 나이로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에 서울시 7급으로 공직에 처음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쭉 좋은 자리 또 제가 영양가 또 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도 발휘가 되었는지 저희 조직 안에서 잘 성장을 해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1급까지 마치고 이제 서울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공무원들은 가장 자기가 직업 공무원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가장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차관입니다 2008년 제가 이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보수정권이 처음 시작된 초기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이제 초기 보수정부에 보건복지 정책을 이제 틀도 바꾸고 또 나름대로 큰 정책 기조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중에 직불금이라는 쌀직불금이라는 정치적 쓰나미를 제가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정보 안에서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쌀직불금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엔 제가 이제 땅이 없었고요 또 이론도 직불금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쓰나미처럼 밀려온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싸웠던 자부심 그리고 명예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고 저는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도 없었고 또 돈 이론도 받은 거 없었습니다 이제 그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무엇을 할지 정말 막막했던 그때 저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5이었어요 저희는 아주 이제 정말 저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저희 시댁에 저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아주 독실한 그런 불교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5시였기 때문에 정말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뭐 탄생의 말씀이라든지 또 생명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스푼지처럼 전부 다 제 몸에 그리고 제 마음에 그대로 들어왔고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주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수 같았습니다 교회를 들어가서 그리고 나올 때까지 이제 눈물 흘리고 매일 은혜에 충만하고 있을 때가 한 3, 4년 거의 3, 4년을 교회에서 충만하게 은혜 받고 또 이제 나오는 성경 하나하나 그리고 찬송 하나하나의 문장이 다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다 은혜롭게 다 감사 안아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제가 복지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공직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 부분에서 좀 더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주면 좀 어떻겠는가 그리고 나는 따뜻한 나라로 변화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2012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15번으로 이제 비례 발표가 났습니다 비례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지 이런 구상에 제가 사로잡혀 있을 때 이틀 만에 다시 비례 대표가 취소가 됩니다 그 취소의 사유는 쌀 직불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론도 받은 적 없었고 또 땅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쟁점에 휘말리면 고위직들 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고자 하는 꿈이 또 한 번 좌절을 맞습니다 이제 평생 공무원만 했던 저희들은 이제 명예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사회를 바꾼다 뭐 이런 꿈도 있습니다 그런 꿈을 저는 이제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한참 후에나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받았지만 그것조차가 저의 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저한테 주신 고난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한 3, 4년 지났죠 그리고는 이제 저는 이제 대학선생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죠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받은 게 주님이 저희 가정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들 정말 사랑 안 해서 저희 딸, 아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정말 회복되게끔 일일이 만져주시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가정으로 저희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저는 저대로 이제 지금까지 지내었던 모든 시간 그리고 고난 역경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차츰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보니까 제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제가 처음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 깨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페미니즘하고 젠더 이데오르기가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해체하는 주범인 것을 작년 말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무이장관실이라고 지금 여성가족부랑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사무관 서기관도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 1급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을 마쳤기 때문에 뭐 젠더 그러면 좋은 일 또 여성의 차별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것이 전부 다 오염되고 남용되고 또 서구의 성혁명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곳곳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작년 말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른인권 여성연합을 만들어주셨고 또 저를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꽁꽁 저를 묶어놨다 하는 그 7년이 사실은 주님께서 일일이 지금 일을 하라고 하나하나 만져주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바른인권 여성연합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을 갖고 여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 오염되어 있는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직접 지금까지 쌓아왔던 너의 경험과 너의 역량과 너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라 하는 주님의 지상명력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지금 급진 페미니스트 여성 지도자들 저랑 같이 제가 정미 장관실에 있었던 때가 1992년부터 한 96년, 7년까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95년에 베이징 세계선언이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동역을 하거나 같이 알던 여성 지도자들이 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름만 아는 모든 급진 여성 지도자들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도 주님께서 일일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낙태 그리고 성혁명 이런 부분이 얼마나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와 있는 코앞에 저희가 닥쳐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됩니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미혹이고 거짓입니다 성혁명, 젠더, 그리고 여성해방, 낙태, 자유화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 여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자 하는 사회를 바로잡고 이제 저희는 이제 8월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많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생명운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모여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었지만 지금 아까 절체절명이라는 이 낙태 전면 허용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태아를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한 58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결성을 했고 저희는 불의에 대적하는 그리고 생명운동으로 주님 영광을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58개 생명 단체들은 모두가 간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 주님과 동행해서 하는 하루하루를 또 순간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시줄 날줄로 엮어서 아주 촘촘하게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하는 것도 주님이 직접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낙태가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70년대에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산하제한 운동하고 또 경제를 위해서 아이는 둘마나 잘 길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익숙하게 저희 공직에서 또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계몽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결국은 피임의 한 방법이 낙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명운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이 태아가 6주면 그렇게 심장이 뛰고 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모른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생명운동에 대해서 이제 교회부터 깨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부터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회계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시켰든 또 알고 저희들이 했든 모르고 했든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경시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를 하고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저희 후손들이 또는 젊은 청년들이 저희와 같은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무지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우리 성도들이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교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낙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는 전면 허용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제가 정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낙태와 관련된 정부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또 오늘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인터넷에서 저희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자 어느 가정도 이 낙태에 대해서 편안한 낙태에 대해서 어느 가정도 자유로운 가정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전에 국가가 저희 여성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일을 담당했던 저부터 회개합니다 몰랐던 죄를 회개하고 무지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생명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이용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생명운동에 대한 특히 정부의 낙태법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에 조금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설명드린 맨 마지막에 좀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스 말씀 중에서 저희 행동한 프로라이프 저는 그 끝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프로라이프 행동한 프로라이프가 각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쫓으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아가 살아야 여성이 산다 그리고 태아가 살고 여성이 살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태아 심장 박동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떠세요? 생명력 느껴지시죠? 산부인과 의사들은 생명이 뛰는데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잘 자라서 40주가 되면 출산한다고 합니다 태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심장 소리도 약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프면 맥박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죠 태아는 분명 생명입니다 이 귀한 생명에 대해서 정부 낙태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요 또 모자보건법에서는 조건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강간이라든지 아니면 산모 건강 등 여러 사유를 놓고서 조건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1일 낙태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라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12월 31일까지 형법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낙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정 낙태입니다 왜냐하면 낙태가 죄거든요 지금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는 없고요 비공식적인 조사로 추정을 해보면 정부는 2018년 5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조사에 의하면 한 50만 10배 정도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태어나는 아동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줄어들어서 연간 30만 명 그런데 낙태죄는 태아는 50만이 훨씬 넘는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형법에 있는 낙태죄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낙태 전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임신 14주 이내면 모든 조건 없이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 두 번째는 임신 15주 또는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그러니까 터울이 있다든지 또 지금 내가 아이를 길릴만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사회경제적 사유입니다 그 사유가 있으면 24주 이내에 모든 낙태가 허용됩니다 또 세 번째는 약물 낙태를 합법화하고 허용합니다 또 만 16세 이상 아이한테는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합니다 또 이제 의사에 대해서는 지연 없이 의사 거부권의 지연이 없이 상담소 연결로 해서 의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간접적인 낙태에 직접 의사가 개입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14주 이내에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했는데 임신 14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낙태 실태를 보면 평균 낙태 시기는 한 6.4주입니다 그리고 8주 이하가 84% 지금 12주 이하가 거의 95.3% 낙태를 합니다 14주 내년 아까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98% 이상이 낙태를 허용합니다 전면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임신 14주다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건지 한번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14주 태아라는 것은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눈도 뜨고 얼굴도 찡그립니다 모든 장기가 기본 구조가 형성이 되고 심장이 힘차게 뛰고 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신경계가 기능에서 고통도 느끼고 또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양수 속으로 방출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탯줄도 다 잡고 엄지손가락을 빱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은 이런 임신 14주 태아 다 낙태 가능하다고 법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14주일까?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로데 웨이드르 사건이라고 유명한 낙태죄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1973년에 있었던 건데요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게 14주입니다 그래서 낙태가 합법화된 상태에서 이 판례에서 여성의 임신을 한 3개 정도로 나눠보니까 14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아까 73년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40년도 넘은 판결입니다 그 판결에 가장 낙태가 그래도 합법적으로 되는 그런 판결을 찾다 보니까 아마 14주로 정부는 정말 무책임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의학적인 이 부분을 몰랐든지 아니면 강과하거나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임신 14주는 해외 사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통계로 이제 12주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가 가장 많은데 그런 해외 사례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2주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14주까지 아무 이유, 아무 사유가 없어도 낙태가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생명 경시로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낙태에 대한 실제 영상인데 이 부분은 이제 맨 뒤에 제가 한번 여러분 다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낙태에 대한 실제 영상 영화 속이긴 하지만 실제 영상은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아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낙태는 생명을 박탈하는 겁니다 생명을 오늘 그 용어에서 정말 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용어는 제가 쓰질 않으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는데 어쨌든 낙태는 생명을 없애는 겁니다 생명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또 너무나 끔찍한 주수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신 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이제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터울이 있다 터울이 너무 가깝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학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키울 그런 단계가 안 된다 이런 많은 조건들이 사회경제적 낙태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24주 23주가 태아한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아 평균이 이제 살아있는 생존율을 보면 22주 이하는 10%입니다 그러나 이제 23주 24주가 되면 이제 반 정도가 그냥 두어도 태아는 저절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하는 비율 중에서 사회경제적 일은 이후 갖고 낙태하는 비율이 지금 96%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나오는 법에 의하면 모든 여성들은 14주면 그러니까 24주 이내에 다 낙태가 가능하다라는 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지금 이제 22주 3일 만에 440g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140일 후에 몸무게 2.5kg으로 건강하게 태어냈습니다 또 2000년 일본 연구에서는 임신 21주에서 23주 사이에 태어난 태아 중에 40%가 생존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태아 생존을 하는 기준 500g보다 작은 302g 태아가 생존했습니다 19년 작년에 벌써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미수가 440g 초미수가 살려냈다 또 23주 24주 초미수가 들은 생존율이 80%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존율이 80%에 가까운 아이들이 23주 22주인데 어떻게 정부는 사회경제적 사유 누구든지 다 사회경제적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사위만 이제 그 입증이 되면 24주를 다 낙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302g 아이도 살려낼 만큼 의학이 발달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접근성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의학기술이 발달됐습니다 다음은 약물 낙태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약물을 사용해서 낙태했던 사람 중에 72%가 약물로 인공임신 중절이 되지 않아서 다시 추가로 수술로서 했던 것이 2018년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낙태라는 것이 육안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궁 내 손상 등이 있어서 추후 임신할 때 무척 어려운 거죠 또 자궁의 임신이거나 과다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한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폐혈증 등 심한 경우에는 임산부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약물 낙태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약물 낙태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약물 낙태와 관련돼서 영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조금 뒤에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저희가 많이 심각한 것은 16세 이상일 경우에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될 존재죠 그리고 부모 동의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위험해 노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또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임신 후에 낙태하라고 종용할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임신 중절에 대한 휴유증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혈, 감염, 여러 가지 또 사망 가능성, 골반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법상 친권을 지금 저희는 박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고 대한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낙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낙태의 현실적인 사항을 볼 때 절대로 미성년자에게 더 보호받아야 될 미성자한테 부모 동의 없이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정부 안에 비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미 헌법 불합치로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12월 31일에 그냥 낙태죄가 전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는 대한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신 6주면 태아 심장 박동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태아 심장 박동이 기준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신 6주도 저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법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리고 촉박하기도 하지만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안이 통과된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충분히 더 열심히 일해서 감사하게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일하도록 저희들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 기간이 어느 정도지만 어느 정도 이건 낙태를 한다는 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허용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임산부 건강을 최대한으로 지킬 수 있는 임신 초반부의 한 10주까지 그런 생각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서도 언제를 생명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 심장박동에 대해서 심장박동까지 백박동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실질적인 생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73년 판결 이후에 낙태가 합법화됐는데요 지금 다시 미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가를 중심으로 해서 깨어나고 무엇보다도 대법원 판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명존중운동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낙태죄 엄벌하는 법률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에 버렛 대법관 인준 소식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미국 자체가 버렛 대법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명존중에 대한 그런 판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됐습니다 지금 심장박동법을 미국에서 많은 주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의 법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아마 대법관 바뀌고 제대로 판결이 조정이 되면 아마 생명보호에 대한 심장박동법 기준으로 다시 낙태에 대해서 강화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24주까지 이렇게 허용한다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조용할까 또 저희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또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국민들한테 많이 전달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급진 패미에 의한 것들만 온 세상이 그게 진리인 양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태가 우리가 볼 때 무제한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낙태를 세계적으로도 전체의 낙태를 허용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낙태가 입법화된 나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서 이제 아까 미국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심장 허용, 심장박동법으로 다시 낙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림에서 나오는 임신 10주 태아입니다 저희들이 임신 10주 태아를 낙태를 하는 방법은 흡입하는 형태고요 그러나 임신 10주 이상 태아는 절단해서 수술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부가 말씀드린 임신 태아가 14주 된 태아 또 24주 된 태아 너무나 이제 여러분 아까 설명 들을 때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소름이 이렇게 경련이 날 정도로 느낌이 오시죠 특히 그냥 그대로 둬도 생존하는 22주, 23주인데 어떻게 24주 그것도 사회경제적 사유 얼마든지 사회경제적 사유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폭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24주 낙태가 가능한지 또 정부는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정부에 있었던 저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분노까지 제 가슴에 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75년 세계 여성의 해 둘만나 잘 기르자 또 내일이면 늦으리 마가보자 인구 폭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임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것으로 낙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피임의 한 방법으로 정부는 이제 권장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중간에 75년, 80년대는 이렇게 아이를 적게 낳으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또 집안에 주택 분양받는 데 도움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앞장서서 낙태를 권장을 했고 그것이 70년부터 한 80년까지 한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50년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 80년대 초반까지 저희들이 이제 낙태에 대해서 이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하제한 자체가 이제 모성보를 위했다 또 그 국가정책으로 볼 때 하여튼 세금도 감면해 주고 또 두 자녀가 불이 많은 가정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을 입주하게끔 우선권도 주고 이런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아무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낙태를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경제발전 또는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월경조절 수술법이라고 합법적으로 일종의 낙태거든요 그것이 합법적인 정부의 의료법 체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건 영상이 먼저 틀어지니까 제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활동하는 사항들 여러분 잠시 비디오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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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으면 바로 생활비를 줘서 아이 산모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정말 엄마한테 또는 태아한테 이렇게 낳아줄 수 있는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 국가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낙태 전면 허용이라든지 하는 페미니스트들 얘기는 그러면 너희가 나으면 길러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항상 저희들한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는 사회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고 또 그 역할을 낙태에 대해서 정부법안에 대해서 큰 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주 이내면 일단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전면 낙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24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보통 20주는 의학적으로 교과서에 보면 20주를 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WTO에서도 분만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주를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다 낙태를 한다. 그럼 그 사회경제적 사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학업이나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자녀계획 또는 파트너가 관계가 불안정해서 또 나 또한 파트너의 부모가 요구해서 등등이 사회경제적 사유입니다. 이런 사회경제적 사유로 24주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운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이미 이제 낙태 실태를 보면 12주 이하가 95.3%입니다. 그런데 14주가 무조건 낙태 그리고 24주는 사회경제적 사유만 있으면 낙태라는 정부 법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안 프로라이프에서는 가장 여성한테 가장 안전하고 그나마 그리고 또 태아에 대해서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안이 가장 좋은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랑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에스더 기도의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늦은 밤에 그것도 11월 1일 이 좋은 밤에 이제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예전에 이제 저희 가정들 다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한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절대로 낙태 안 되게끔 그리고 임신 피임의 한 방법이 낙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자 성도가 깨어나서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은 생명 존중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이 그 영광을 올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간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